대박이다 이거 비스트로 피자 오 피자 왔다 대단한 족독 1위 비스트로 피자 먹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비스트로 피자 일단 굉장히 다양하게 했는데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이쪽은 로제 치킨 피자 이쪽은 화이트 치킨 피자 할라피뇨 피자 매콤점보 닭다리 치즈 오븐 스파게티 소스로는 좀 특이하게 요거트 소스가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두개가 왔는데 콜라말고 이 비스트로 피자는 샹그리아랑 모스카투도 같이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먼저 샹그리아부터 오 차가워 음 레드와인 향기 모스카토 모스카토부터 먹어볼게요 로제 떡볶이는 많이 봤는데 로제 치킨 피자는 처음이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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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킨에서 로제향이 나요 그리고 이 토마토랑 칼라피뇨가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잡아주는 것 같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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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콜라보다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더 느끼함을 잡아줘 Kay 오우 오우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크림이 굉장히 부드러워 화이트치킨피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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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렌치마요소스가 토마토랑 너무 잘어울리고 덜 자극적이라서 애들이 되게 좋아할거같아요 로제치킨이랑 좀 다른 느낌 또 삭다른 맛이에요 계속 들어가네 피클 올려먹으니까 더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이번에는 할라피뉴 피자 할라피뉴 피자 약간 매콤할듯한 색깔이죠 어? 여기는 크러스트에 소세지가 들어가있어 특이하니까 뒤에서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소세지 육즙 대박 이거 조각 이게 보시면 할라피뉴랑 페퍼로니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짭짤한 맛이랑 매콤한 맛이 어울려서 이렇게 환상적인 조합? 맥주랑 되게 잘어울릴거같아요 음 음 맛있네구 어우 다 따라 술이랑 먹어야돼 그리고 이 소세지가 냉동느낌이 아니야 음 되게 맛있게 매워요 음 이번엔 매콤 전보 닭다리 닭다리가 겁나 커 얼굴만해 사실 내 얼굴이 조금 더 크긴하지만 그만큼 커요 되게 바삭바삭한 질감이야 음 껍질이 되게 바삭바삭해 내 스타일이야 이거 이번에는 핫소스를 뿌려가지고 야 이거 피자도 먹고싶고 치킨 닭다리도 먹고싶을땐 비스트로에서 시키면 되겠네 음 치아있어 치아있어 음 먹다가 계속 먹으니까 좀 취하네 기분이 좋아치하는건지 맛에 취하는건지 치아있어 이번에는 치즈오븐스파게티 먹어볼게요 치아있어 돌려서 돌돌돌돌돌돌돌 이거 써먹으면 맛있을것 같아 로제치킨 피자에다가 딱 올려서 이 로제소스랑 이 오븐스파게트의 고소한 만남이 거의 환상이야 대박이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풍미가 배가 되는 것 같아 맛있다 요거트소스 보통 갈릭소스는 많이 봤어도 요거트소스는 처음인데 찍어서 되게 고급진 맛이야 맛있다 맛있는데 이거 음? 음 추석때 가족들끼리 피자 세판에다가 요 세트로 해서 먹으면 술도 약간 아떼떼라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초콜릿 나는 면이 너무 좋아 치킨이랑 왠지 요것도 엄청난 맛일거같아 둘 다 먹으니까 고소함에 극질을 달리고 얘가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간이 딱 맞아 얘가 약간 짭조름해가지고 간이 딱 맞아 맛있는 요거트 소스 피자나 치킨이나 두개다 맛있을거같아 이거 대박이다 이 파스타는 피자랑도 그렇고 치킨이랑도 굉장히 잘어울려요 대박이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화이트 치킨 피자 치킨 피자 쌍둥이구만 그러면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비스트로 피자가 피자뿐만 아니라 파스타 치킨 소스 다 잘하네 추석 때 홀로 지내지 말고 비스트로 피자와 함께하세요 진짜 맛있어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남은 피자들은 제 친구들과 나눠먹겠습니다 혼자 먹게 아까운 맛이야 다이어트 소스 자 감사합니다.